와우 점심에도 짜장면을 먹었는데 저녁에도 짜파게티를 먹고 있습니다 와우 아우 아우 정말 맛있네요 아우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와우 다음에는 명량 핫도그를 먹어볼게요 와우 와우 미쳤다 진짜 своей 미쳤어요 بي 소스 흡수 너무 고소해요 저게 바쁘신다는 상품이 제일 아삭함 sports 아삭 네 으흑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헤헤 하양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 이제 젓가락질 잘 하죠 너무 맛있어 이게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모짜채다 핫도그였어요 바삭바삭 단무지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팽팽 이거 남은 명량 핫도그는 에어프라이어 돌려가지고 나중에 다시 먹방에 활용하겠습니다.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